안녕하세요. 오늘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우선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즈니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해서 5년차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안현주라고 하고요. 지금은 시드니에 위치한 더 그라운즈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카페에서 헤드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아 이름 참 어렵네요. 길고 어렵고 영어였고.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주제는 워킹홀리데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랑 또 뭐 혹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거기 가서 지금 4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지금 한 5년 차 접어들었죠. 5년 차 정도 되는 바리스타가 이제 경험해 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우선 워킹홀리데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단 이거는 뭐 아닌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정부는 아니고 이제 직접 비자 신청을 해서 그냥 외국에서 1년간 이제 살 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 거죠.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비자를. 아 그러면은 어디서든 일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비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놀면서 이제 여행하면서 하라고 이제 1년짜리 비자를 나라마다 아마 그런 걸 해가지고 몇 나라가 있는 걸로 알아요. 신청 가능한 나라가 되게 막 저희도 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궁금한 거는 왜 갑자기 호주에 느닷없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아 이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일단 호주 자체가 커피로 유명했었죠. 지금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참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시기라 그냥 계속 밖으로 놔 놀다 보니까 아, 이참에 한 번 더 나가보자, 나가서 한 번 살아보자 한 1년 정도 놀다가 쉬다가 들어와 보자가 됐는데 정착을 해서 살고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또는 뭐 사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런 생각은 전... 아, 다른 얘기인가요? 그런 거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고 싶은 계기는 뭐 그 당시에도 저랑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일단 뭐 호기심 반, 여행 반, 그 다음 일하러 가는 거 반, 그 다음에 좀 호주의 문화도 좀 배울 겸 뭐 이렇게 가는데 가기 전에 혹시 뭐 영어라든지 제 생각엔 제일 궁금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상 가서 그런 준비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가기 전에 왜 여기저기서 좀 배우고 가셨잖아요. 어떤 것들을 배웠죠? 호주, 커피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도움은 본인이 커피를 하고 계시면 그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제 보통 스팀 적당히 치시고 샷 조절을 할 줄 아시면 어느 카페를 가셔도 일하는 게 아마 힘들진 않을 거다. 그러면 완전 초보만 아니라면? 네,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정도의 능력이면 가서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안 가본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실 구인 광고라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가면은 바로 외국인과 대화를 또 해야 될 거잖아요. 면접이든 뭐든.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는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유학원을 이제 끼시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본인은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스스로. 그럼 유학원을 끼지 않아도 일단은 가서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워낙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차근차근 보시고 아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집도 구하시고 일자리도 구하시고 그러면 집은 한국에서 구해놓고 가야 돼요? 저는 좀 그렇게 간 편이고요. 보통은 처음에 쉐어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 제가 이거 너무 몰라서 그냥 막상 예를 들어서 호주 갔는데 잘 때도 없고 그럴까봐 우선은 네, 거기서 구해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 가셔서 이제 백팩커스 같은 데서 며칠 생활을 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방금 말한 백팩커스? 약간 그런 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호스텔? 여러 명이서 자는 호스텔 느낌? 막 방에 침대 한 여덟 개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여행 갔을 때 숙소처럼, 게스트하우스 이런 느낌 그런 데서 자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국인들은 한인쉐어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시드니는 또 호주나라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아, 어떤 그런 걸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있나 보네요. 그런 빈계 사이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연락해 보시고 가셔도 되고 가셔서 뭐 그렇게 알아보셔도 되고 그러면은 가기 전에 뭐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놓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막상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을 해도 되고 사실 뭐 여행을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이걸 보실 분들은 호주 쪽 바리스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가서 직장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직장은 거기도 이제 우리 알바천국인 알바만처럼 보통 온라인 사이트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영어는 하고 가야 되네요. 기본... 기본 이상은 하고 가야 되네요. 근데 스팀을 잘 치시면 한국인들이 보통 데아트를 잘 하세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좋은 카페를 가겠다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걸 저는 포기를 하고 받아주는 곳에 동네 허름한 커피숍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그런 데는 또 뽑아라 줘요. 영어를 하지 못해. 왜냐면 할인타운 쪽일 거니까 아니 아니요. 그냥... 오지 잡도. 그냥 내가 눈치만 조금 있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 커피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일자리를 구하시기는 굉장히 쉬운 바리스타라는 업종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직종을 구하는... 직업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되어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좋은 곳에 가려거나 처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시지 말고 일단 그 나라의 뉘앙스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뽑아주는 곳에 들어가서 아니면 진짜 막 여기는 바리스타랑 올라운더가 나뉘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커피를 만드는 친구들과 주문받고 서빙을 해주는 친구들이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카페가 크던 작던 주문하시는 받는 분은 주문 받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청소하시는 분은 그냥 청소하는 거고 그렇죠. 작은 가게에서 좀 도와준다는 느낌은 있지만 약간 바리스타는 커피 위주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주문 받다가 그렇죠. 뛰어가서 뛰어가서 커피 뽑고 블렌더 돌리고 네. 그 다음에 마감할 때 마감 청소하고 그렇죠. 이건데 호주는 그런 영역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군요. 약간 세분화된 느낌이 있죠. 그러면 커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커피만 하나요? 도와주긴 하겠지만 작은 가게는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 강하고요. 하지만 내일은 아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일을 하는 곳은 네. 본인은 청소나 주문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커피만 해요. 그래요.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이 좋게 면접을 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장님 위주로 한인이신가요? 아니면 외국 분이신가요? 외국 분들도 많고 이제 한국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보통 한인자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영어가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한인사장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인광고가 따로 나뉘어집니다. 오지접을 볼 수 있는 사이트와 한국인들만 보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군요. 그럼 그쪽을 통해서 주로 이제 좀 한국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구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에 있는 만큼 외국 가게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가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좀 가만히 있다고 적응이 좀 되고 난 뒤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뭐 사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가서 면접을 보면 뭐 대부분 한인분들이실 거니까 네. 공화를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취업을 하기가 쉽죠. 어렵지는 않다. 지금 제가 이제 한 번씩 들은 얘기는 코로나 이후로 바리스타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 예. 진짜 어렵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보통 거기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체계가 이제 저희는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약으로 컨트랙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캐주얼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캐주얼? 이제 캐주얼은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상적으로 임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캐주얼 베이스로 풀타임 아워를 가져간다고 하죠. 캐주얼 웨이지로 대신에 걔네들은 그게 없어요. 연차 월차 개념이었고 당장 내가 다음 주에 시프트를 안 시간표를 안 줘도 되는 아 네네네. 그게 캐주얼. 아 그게 캐주얼.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은 여기에서 이제 정직원 얘기하듯이 정직원 파트타이머 얘기하듯이 약간 그런 개념이고 캐주얼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뭐 커피 쪽에는 거의 없는 개념이네요. 아 우리나라는 파트타임 아니면 정직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게 좀 다르고 그러면 이제 급여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 같은데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당 몇 분 정도 받나요? 저희가 푸드 앤 어텐던스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게 한 25불이 미니멈인가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불이 800원, 900원? 그럼 좀 쉽게 계산해서 우리가 800원이라고 예를 들어 치면 25불? 25불 안짜리가 미니멈으로 알고 있어요. 19,000원 정도 되네요. C급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그냥 파트타임, 풀타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성이 있는 대신 최저임금이 20.95불인가 저도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6,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니멈이라 하더라도 대우는 잘 받는 편인데 저도 처음에는 급여 듣고 어 돈 잘 버네 이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처음 가더라도 근데 막상 생활하는 그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우리나라에 한 1.5배 정도 되죠. 보통 네 정도 이상은 되죠. 밥이 보통 밥 한 끼가 어느 정도죠? 한 끼 먹으면 한 16불에서 20불 정도 한 2만 원 원 언저리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을 땐 거의 뭐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적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점포에 이제 새로 그 나가봤는데 한 끼가 보통 만 원 정도는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점포에 가니까 그러면 그 두 배 정도 보면 되겠네요. 두 배 정도 보시면 전체적인 생활 물가가 그렇나요? 마트나 이런 거는 좀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물가 되게 좋게 세감상 네 네 이제 집세라던지 네 그런 거기 있는 레이버가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나가서 먹는 외식비라던지 이런 게 좀 많이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한 끼는 뭐 그 정도 금액이지만 외식을 할 때는 좀 더 비싼 느낌이네요. 네 외식을 막 여기서처럼 편하게 술을 드신다. 어 이러면 많이 올라가죠. 아 그래요? 어 그건 제가 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체감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느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원룸 원룸에 만약에 살면은 한 달에 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이제 주 기준으로 페일을 하고요. 위클리로 보통 원룸이라고 저는 시즈니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네네. 시드니가 물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호주치고 그렇게 보시면 완전 좋은 상권 말고 시내로 네네. 이제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서 보시면 한 400불 정도 400불이면은 32만원 정도 뽑아요? 네. 30만원 정도 30만원 그 정도를 한 주에 배에 혼자 40만원 원룸이죠? 원룸 원룸 네. 근데 만약에 원룸이 주에 30만원이면 4주만 쳐도 120? 그렇죠. 근데 딱 4주가 아니잖아요. 4.5주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와 100 한 150? 해야겠네요. 근데 뭐 여기는 그래서 쉐어하우스라던지 좀 같이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근데 원룸이 예를 들어서 주에 그 금액대라고 40만원 정도라고 치면 사실상 미니멈이 16,000원 20,000원 해도 그렇죠. 못 따라가네요. 이거는 그렇죠. 힘들죠. 왜냐면 혼자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고주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급이나 아니면 지금 헤드로 일하잖아요. 헤드로 일하는 임금을 들었을 때는 혹해요. 그렇죠. 지금 미니멈 보다는 훨씬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엔 좀 고생하더라도 뭐 월세 얘기나 이런 것들 듣고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저도 혹하긴 했는데 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물가 밥도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월세도 내야 되죠. 물론 원룸에 혼자 안 살면 뭐 또 나누기는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점포에 지금 원룸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월세 하더라고요. 물론 뭐 보증금 올라가면 더 내려가겠지만 그 다음 서울 쪽이 70에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그렇게 치면은 거의 거의 모든 생활이 두 배라고 봐야겠네요. 두 배. 그 정도로 보시면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사실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두 배를 받아도 쓰이는 게 더 많겠네요. 사실상은. 그렇죠. 미니멈을 보면. 그러면 처음 가셨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셰어하우스에 살았으니까 음 그럼 그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가 네. 저 때가 막 최저임금이 18불 막 이럴 때였거든요. 5년 전입니다. 5년 전. 네. 네. 그때 이제 보통 바리스타들은 그래도 조금 더 받아요. 아 조금 더. 그러면 그때 제가 23불 정도를 처음에 받았었어요. 바리스타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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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불이면 만 7 안 8000원. 178000원? 네. 워킹월리데이 20%를 지금 현재 19%인가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네. 수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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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리고 돌려줄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때는 이제 그러고 나면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어쨌든 한 한 18불, 19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지금 9,6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면 4대보험비 때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 없는데 4대보험비도 어차피 업주랑 반반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세금을 떼가고 4대보험이나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따로 그래서 오면 병원 가기가 바쁘더라고요 병원기가 비싸죠? 병원기가 비싸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 GP라고 저희는 일반 닥터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요. 소견서를 받아서 하지만 처음 GP를 만났을 때 해주는 말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마누카 꿀을 먹어라 파나돌이라고 한국에서 타이레놀 파나돌을 먹어라. 여기에서 보통 한 3분 내로 진료가 끝나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 비싼 건가요? 60불 한 번 보는데 한 60불 정도 하고요. 18만 원이에요? 60불이면 한 5만 원? 5만 원이에요. 대신에 보통은 워킹홀리데이 가실 때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가입하고 가시기 때문에 보험회사랑 연계된 병원에 가면 아마 공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은 또 괜찮네요. 근데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1년 비자를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장에 가셔서 농장이나 공장에 가셔서 1, 2차 산업에 종사를 하시면 3개월 88일인가를 채우시면 아마 세컨이 지금 나오고요. 세컨 비자라고 1년 더 살 수 있고 아마 6개월을 일하시면 서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1, 2차 산업이 예를 들어서 안 이기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포기하시고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음 학교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 다니는 동안 비자가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럼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저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스쿨로 많이 전환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학교를 가고 이제 보통 2년 정도 연장을 많이 하세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그럼 이제는 비자가 다른 걸로 바뀌면 그건 그냥 비자를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평생 살거나 아니면 뭐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호주가 너무 좋아서 평생 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실 때 저희가 이제 스폰으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 네 네. 이제 그쪽으로 학교를 가셔서 경력을 쌓으시고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스폰서 비자를 해서 네.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 보통 저희 요식업이랑 제일 가까운 게 저희는 음료를 하니까 제일 가까운 게 셰프 쪽으로 많이 전향을 많이 하시죠. 바리스타는 힘든가요? 바리스타로는 시즈니는 아예 불가능하구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학교를 요리 쪽으로 갔고 준비를 요리 쪽으로 하고 있고 비자를.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어쨌든 경험에서 나오는 대화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는 대화들은 이제 현지에서 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대화들 중에 영어는 사실 어느 정도 대화 기본적인 대화만 되고 네 그런 시간 카페에서 만약에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정말 말하는 게 금방금방 늘어요. 저희는 부딪히기 때문에 손님이랑 부딪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고 처음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쉐어하우스 얘기하다가 잠깐 했는데 쉐어하우스에 보통 몇 분 정도 같이 쉐어 하시나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예전처럼 닭장쉐어라고 하죠 한방에. 저희 갈 때는 정말 유행했는데 네네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한 집에 열여섯 명 있는데도 있었어요. 한 집이? 한 방에 이제 침대 네 개씩 그리고 거실에도 놓고 막 그런 식으로 정말 복작복작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방이 침대 네 개면 한방이 몇 평 정도 돼요? 한방은 지금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그냥 더블... 뭐냐 2층 침대를 두 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에 얼마 정도 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래도 백몇십불 정도 닮았을 거예요. 백몇십불. 백몇십불이면? 저도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는 쉐어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보통 한방에 한 두 명 정도 사시는 쉐어로 가셔도 그렇죠. 그러면 두 분 살고 쉐어 했을 때 주에 얼마 정도 나오죠? 백몇십? 이게 위치마다 정말 다르는데 시티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주에 한 분당 250불 정도 내지 않나? 250불이면 한 20만원 내외 보면 되겠네요. 주에 20만원이라도 사실 한 달이면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호주는 주를 얘기를 많이 하고 불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씩은 헷갈리는데 어쨌든 주에 20만원이면 한 달이면 80이잖아요. 80에서 100만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사실수록 약간 시내 말고 아, 외곽으로 가시는구나 외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뭐 월급도 좀 적고 그런 거라고 치지만 지금 4년차, 5년차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에 어느 정도 받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정말 정말 풀타입 아워만 일을 했을 때 38시간 네네네 정도만 일을 했을 때 또 1000불, 1000, 지금 지금 현재 바리스타 시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통은 시간당 보통 헤드바리스타 정도라고 하면 30불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30불 이상이면 그러면 40시간 기준에 한 1200불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요? 얼마인가요? 주에 얼마인가요? 주에 한 100만원 이상은 벌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 하면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부지런해요. 네네네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주를 잘 안 가셔서 아직은 안 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을 가시고 그렇죠 한 대여섯시인가? 네 시 정도 되면 카페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통은 새벽 6시, 7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네네네 3시, 4시 정도 되면 보통 뭐 간간이 있는 한인 카페들을 빼고는 보통 다 문을 닫아요. 그럼 4시, 5시쯤 되면 이제 퇴근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인은 저녁에 삶이 있는 삶이 어색하죠. 그리고 주 2회도 쉬표물을 가지는 거죠. 시간은 어쨌든 막 정해진 시간은 똑같은데 저희가 시작을 일찍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끝나는 게 빨라서 느낌이 조금 일을 덜 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00, 500 정도 벌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집세도 내고 생활도 하고 이러면은 또 한 200, 300 정도는 그냥 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뭐 한 1, 200 정도는 모을 수 있을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하는데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